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지역산부권 모바일앱 착에 회원가입하겠습니다 지역산부권 착 모바일앱에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한 후 모바일앱 실행 완료하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역산부권 예비인 착 모바일앱을 설치했습니다 설치 후 이어서 회원가입 진행하겠습니다 만 14세 이상 회원가입 클릭하겠습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해주겠습니다 필수약관에만 체크하겠습니다 다음 클릭하겠습니다 회원정보 입력하겠습니다 이름 입력합니다 외국인, 외국인 체크합니다 생년월일 숫자 8자리 입력합니다 성별 체크하겠습니다 휴대폰 인증 선택 항목 클릭하겠습니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 선택합니다 휴대폰 번호 입력하겠습니다 인증 요청 클릭합니다 인증 문자 발송되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확인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에서 인증 번호 6자리 확인합니다 확인한 인증 번호 입력하겠습니다 확인한 인증 번호 입력하겠습니다 가입 완료 클릭합니다 한편 비밀번호 등록하겠습니다 동일하게 한 번 더 입력하겠습니다 동일하게 한 번 더 입력하겠습니다 추가 인증 수단 설정해주겠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패턴 등록을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지문 인증을 설정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패턴 인증 클릭합니다 패턴 인증 클릭하겠습니다 보이는 점을 이용해서 패턴을 그려줍니다 동일하게 패턴을 다시 그려주겠습니다 회원가입 완료되었습니다 지역 상품권 착 시작하기 클릭하겠습니다 앱에 로그인하기 위해 패턴 인증해주겠습니다 앱 실행시 나오는 푸시 알림은 거부해주겠습니다 지역 상품권 착 모바일 앱 실행 완료되었습니다 오늘은 지역 상품권 착 모바일 앱 설치한 후에 회원 가입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역 상품권 이용을 위해 서비스에 가입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